퀴 월요미터 오케이 퀴 월요미터 고아 안녕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어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퀴 월요미터 화윤님 고아 안녕하세요 어 지금 더워 죽겠어요 지금 고바시보 강화를 하니까 아니 그런거 101랩 떼지 말고 골스나리 좀 어 평균 시청자를 101명 만들게끔 해달라고요 아니 시청자가 시청자 늘리는게 중요하지 고바시보 101랩 떼는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와 오늘은 진짜 컨디션이 싫어질거 같습니다 와 올클리어 했잖아 내가 하고싶었던거였는데 아 잠깐 아 왜이렇게 느려졌지 자 기어 기어 올리자 아 진짜 무기이자식 아 진짜 무기이자식 아 갑자기는 아니고 왜이렇게 잘하지 아 나 지금 컨디션 매우 안좋아요 아 진짜 무기이자식 아 진짜 무기이자식 하면 안되는데 지금 망했다 망했다 아 진짜 무기이자식 아 진짜 무기이자식 아 진짜 무기이자식 왜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야되는거냐 아 졌다 어딜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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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게 안죽네 이 친구 여기 저중끼리 내가 더 보이지 와 우와 짝대기 안나오니 아 될까요? 아 미치겠네 아 지금 컨디션이 매우 안좋습니다 이해해주셔야 되는게 컨디션이 매우 안좋아요 아 진짜 출퇴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납 방송 오신것이 가능합니다 아 오늘 왜이렇게 느낌이 안좋지 아아 아아 한판이어도 이겨보고 지자 차라리 그래 기어 울려 기어 울려 너 울릴 수 있잖아 너 울릴 수 있잖아 아 아 아 아닌데 아 나 뭐한거야 구울려 구울끼야 정신 차리리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못 차려 아 아 아 네 어차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이래 아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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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컨디션이 아무리 안좋다고 한데 이런 시기를 연발하면은 당연히 상대팀이 좋아라 하지 아 어디어디어디어디 아 왜 바꿨지 바보같이 어우 진짜 가만히 이겨보자 수판이 이기고 나서부터 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왜 안죽는거야 아니 왜왜왜 저빈 저렇게 두냐고 아아아아아아 고쌰 아아아아 아아 졌어요 티스피 각을 버리시네 몰라요 그래서 컨디션 안좋아가지고 티스피 갓 안보여 지금 뭘 덤벼요 지금 이거 한판 더 할거에요 아아 몸이 안풀렸다고 지금 끼가 엄청나가지고 몸이 되게 무거워요 지금 연식댕 못하고 가네요 돌리고 오세요 야 뭐야 뭐야 이건 이퓨 없는 일리야 왜이렇게 잘해 핸드팀 왜이렇게 잘해 어떻게 잡았더라 기억이 안나네 어허어허 저때 딱 공격을 했어야 했는데 안하고 뭐하니 공격 안하고 뭐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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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는거야? 아 이거 뭐하는거야 아 뭐야 뭐야 아아 이거 저렇게 안되는구나 된장 잘못했다 되는걸 했어야 했는데 안되는걸 해버려가지고 왜이렇게 안죽는거야 공격을 해야 죽지 맞는 말이야 공격을 왜 안하니 공격을 해 공격을 하라고 아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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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죽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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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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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컨디션이 왜 안좋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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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죽으라고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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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헤이헤이헤이헤이헤이 어허 어허 뭐지 아 나는 머리를 쓴다고 쓰는데 머리쓰는만큼 이게 실력이 안 따라주네 아 아 진짜 미치겠네 이게 뭐가 안되지 아 아 아 뭐가 자꾸 안된다 와 와 디크니크 보고 다 잊어버렸게 지금 와 상대 엄청 잘하는데 와 이건 졌다 인정 인정 파이오크니코아 안녕하세요 엘리크니코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당히 몸이 무거운 날씨입니다 아 아니 뭐한거야 대체 뭐한거지 에헤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꾸 머리가 안 머리도 안들어가고 미치겠네 머리가 안들어가는게 진짜 힘들다 아 뭐 안되네 뭐 없네 아 아 왜이런거야 고띠야 그러면 안돼 정신차려 고띠야 너 지금 그러고있으면 안돼 그러고있으면 안된다고 그러고있으면 안된다고 안된다고 고띠야 정신차려 오 오 깜짝이야 가라 기회야 지금 공격해야돼 가 와 PC호가 또 뭐해요 몰라 지금 몸이 안좋은 상태에서 지금 지금 빌드할려니깐 머리도 안되고 뭐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네요 젠장 이 컨디션 내가 뚫어보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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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저 가봐 누가쇼 아니 어어어어어 여기는 뭐 어떻게 하라는건가 요 어떻게 하라는건 가요 어떻게 가라는건가요 어떻게 하는거야 가라 몬스타볼 아 잠시만 가라 내가 공격을 할게 익혀야되는데 지금 익히는데 됐다 이겼다 우와 봤죠 이 한판을 원했다고 이길 수 있는 한판을 원했다고 자 GG 와 겨우 이겼다 자 방 만들겠습니다 들어와요 아 어렵다 아 어려워 이겼다 딴 빌드도 배우시죠 그래야죠 빌드 이것저것 많이 배워야되요 아무도 안들어오시는거 아무도 안들어오시는거 봐서는 아무도 안들어오시는거 봐서는 고스나리 한판 더 돌려도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네 한판만 더 리그 돌리겠습니다 원래 인생은 3세판 이겨야지 한번 지고 한번 이겼으니까 마지막은 이겨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려했는데 아 진짜요 한판만 더하면 안될까요 파이오크님 와 몸이 너무 무거워요 이거 빌드에 생각난다 이게 몸에 익혀가지고 빌드가 자연스럽게 나와야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연습이 아직도 많이 필요합니다 컴온 아무나 컴온 에이 이거 조심해야되 에이 아 해보자 아 안된다 아 아깝다 아 아 이걸 왜 지금 왜 바꿨지 왜 바꿨지 아 바보 왜 바꿨지 바꿀 필요가 없었는데 바꿀 필요가 없었는데 왜 바꿨지 나도 잘 몰라 하지만 내가 이길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나 이제 컨디션 돌아왔어 컨디션 돌아왔으면 바로 이겨주는게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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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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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공격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한 방이 없네 지금 내가 어허 어허 어른한테 그렇게 공격하라고 누구한테 배웠니 까 네 그만 공격하라고 공격 하라고 그만 공격하고 공경하라고 공경해 공경해 노인 노인이라뇨 지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그렇게 정신공격하니 하면은 보스네리가 질거 같잖아요 어허 좋아 좋아 와 진짜 영혼의 맞다이를 하는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마지막 승자는 내가 됩니다. 가. 가버려. 가버려. 가버리라고. 아이고 잘못했다. 괜찮아. 이 정도 실패쯤이야. 야오. 상대가 불쌍해요. 왜 그래요. 곧씨나니가 이기고 있다고요. 아 실력 많이 드셨네요. 곧씨나니님. 이렇게 나와요. 아 잘못됐다. 잘못났다. 아 잘못났죠. 하지만 그러면 할 수 있는 빌드는 한정이 되어있지. 아. 자라. 자라. 문 스타볼. 아. 잠깐. 아. 잠깐. 아. 저기 아니었는데. 잘못. 다른게 내려오는 줄 알고. 실수. 또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 만회하는게 또 골쇼의 길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골쇼의 길. 들어가 드립니다. 골쇼의 길은 당연히 들어가죠. 왜냐하면 나는 골쇼날이니까. 이 골쇼의 길. 아무도 걷지않는 골쇼의 길. 골쇼의 길. 내가 걸어주겠거. 아. 젠장. 잘못났죠. 젠장. 잘못났죠. 아. 젠장. 뭐 좀 이것저것 하려다가 망했네. 갱망했네. 네가 바로 날 공격하지 못한게 큰 실수다. 알겠냐? 너는 날 공격할 수 있는 절의 길을 놓쳤죠. 고로. 너는 이제. 내 현안에 죽었단 뜻이다. 알겠습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애궐. 복궐. 해도. 안살려. 줍니다. 안살려준다고. 최고. 최후의. 유언을. 남겨봐. 빨리. 내가. 너를. 웃어주. 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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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왜 이렇게 안끝나. 와우. 와우. 괜찮아. 네가 못하는게 아니야. 상대가 너무 잘하는거지. 그냥 고스나리를 만났다는 불행이라고 생각해. 나를 만났다는걸 불행이라고 생각하라고. 제발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끝내주면 안될까? 그렇지. 고스나리 폼 미칠뻔. 왜요? 좋았단 뜻인가요? 나빴단 뜻인가요? 인생은 폼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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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겠습니까? 아우. 진짜. 내 컨디션 너무 안좋다. 큰일났다. 에이. 안된다. 아우. 키스피도 못만들고.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왜. 오랜만에. 왜. 어마어마어마어마. 어마. 어마. 어. 참. 이번엔 좀 버틴다. 버팁니다. 버팁니다. 그래봤자 고스나리 텅바닥 아니지. 아니 그러겠습니까. 에이중에는 채광. 유녀쓰면 하는 고스나리. 일단 지겠는데? 너무너무 여유롭는데? 너무 여유롭다. 너무 여유롭다. 너무 여유롭다. 어어! 여보. 와. 우와. 이걸 차. 이걸 차나요. 이걸 차나요. 이걸 차나요. 고스나리 선수. 이걸 차나요. 이걸 살았어요 이걸 살았어요 바로 내게 때려박아주는 골스나리 전투 상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끝날 줄 알고 가만히 있었더니만 상대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 차려요 상대 전투 골스나리 이렇게 갑자기 부활을 할 줄 몰랐죠 덴같이 봤죠 뭐 원래 3세판에서 무조건 이기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동님 그와 안녕하세요 아 이왕이면 A플러스 가고 싶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저는 잠시 일반적인 리그는 참아두고 같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들어와요 하이오크님 어서오시구요 오늘은 몸이 많이 30분동안 일반 리그만 했지 않나 수업하고 알겠습니다 살아서 오세요 아기님 어서오시구요 애니악 이제 컴퓨터가 애니악이라는걸 인정하셨소 자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고스나리의 클림대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을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초대해주세요 초대해주세요 내가 코드를 남겨드렸더니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이번에 잡혔다고 하니까 도배 안나올거야 네 아 우동님 아 악인 좀비님이시구나 제가 꼭 초대를 해드려야겠습니까 어떻게 초대하지 인바이트 살아서 올 수도 아 진짜요 살아서 올 수도 있어요 그전에 고스나리가 죽을거 같아요 어 악인님 왜요 오케이 같이해요 일단 좀 이따가 많이 오실거기때문에 에헤이 잘못했다 저렇게 두면 안되는데 저렇게 두면 안되는데 아 나 뭐한거지 뭐한거지 티스피나려다가 망했네 으응 됐어 이걸로 공격한거 땅듬치고 아 이건 티스피이 안되지 뭐야 벌써 이 아니 벌써 이렇게 남은거에요 아니 그러면은 대본대로 가야지 그쵸 고스나리가 이기는 그런 대본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앗 젠장 아하 아하 어하 어허 어허 고스나리가 이겨야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 지금 이러시면 안되는데 지금 이러시면 안된다구요 샨딜님 코아 안녕하세요 그냥 죽이세요 그냥 죽이세요라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스트리머가 차라리 여러분이 사는거 아니겠습니까 원제님 하셔보시구요 일단은 몇판 더하고 그 다음에 아까 검은콩님이 쓰셨던거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뭐 안되냐 아 주저피들니 코아 안녕하세요 아 뭐야 아 내가 원하던 빌드가 되지가 않고 있잖아 이제 어쩔 수 없다 아 뭐야 본의 아니게 실기 연발 안돼 안돼 왜 자꾸 왜 자꾸 공격을 하는거야 고스나리한테 물길 너가 심정이 아 죽었다 이건 받으쇼 뭘 받아요 그러니까요 어 뭐에요 샨딜님 아이 주저피들님 구독권 선물 감사드립니다 뭐지 점점 고스나리 방송에 구독자가 많아지는 갓방송 고스나리 방송 보셨습니까 제가 실력이 없지 구독자가 없진 않습니다 여러분 열차 안떠요 네 그거 그거 가지고 열차 안떠요 한 다섯개 하고 물가 후원을 해야지 뜨더라구 빠이 와우 감도 바꾸고 올게요 하는 김에 그러면 감도 바꾸는 겸 검은콩님하고 저하고 1대1 왜냐면은 검은콩님 이미 한번 쓰셨기 때문에 검은콩님 대 저 누가 이길까요 블랙님하고 고스 30초 누가 이길까요 하나망님 코아 안녕하세요 일단은 아까 쓰신게 있기 때문에 고스나리 대 블랙님을 한번 가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스가 이길거 같으면 1번을 블랙비님이 이길거 같으면 2번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안누르시면은 이대로 그냥 매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저도 언젠간 커버를 해야되는데 자 아무도 투표를 안하셨어요 좋아요 이렇다는거는 잠깐만 블랙비님하고 고스하고 1대1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포인트 쓰신게 있기 때문에 잠깐 1대1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쓰셨잖아요 아까 쓰셨잖아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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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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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하다가 당할뻔했네 야 방심하다가 깨게 당할뻔했어요 와 방심하다가 당할뻔했어요 야 와 검은콩님 야 한방 익히신데 와 한방 익히셔 하지만 상대가 곧끼날이란 점은 간파하지 마시 아니 저기 간과하지 마시길 아 젠장 시우시겠다 상대가 곧끼날이란 점 자 방심하다가 죽을 뻔하긴 했다 근데 진짜 가세요 잘가요 가요 빨리 가요 나라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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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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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라뇨 뭐 아니 대찌님 시험 잘 보셨다면서요 축하 축하 자 이제 다 들어오세요 이거 투표하셨는데 아무도 안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투표를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많이 귀하죠 구독권 많이 귀합니다 미시드랍 미시드랍 하셨구나 자 고스 덤벼 다음판에 또 한판 이번엔 저도 가만히 안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스날이 제대로 간다는 소리죠 제대로 가면 고스날이 장난아닙니다 아 잘못됐다 에헤이 에헤이 안됐다 와와와와와영 와오와와 와오 와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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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 아니고 꽃기나리 꽃기나리 장난이 아냐 정말 장난이 아냐 실력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골스나리 아아아아악 잠깐 이게 아닌데 잠깐 아 자 자만하다가 미스 드랍했다 자 1대1 상황이니까 아시죠 네 아시죠 아시죠 아시저라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죽는건 뭡니까 지금 1대1 상황이 아니었구나 1대1 상황인 줄 알고 너무 안심한 클레이의 팀다 페인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뉴비한테 자비가 없으시구만 자 이길까요 으흠 자 다시 1대1 매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어느 분이 이길지 팀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분이 이길지 한번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몇 분 계십니까 12분 계십니다 투표해주셔서 더욱더 재밌는 방송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스렛 블랙빈 나머지 분들은 다시 한번 가주시구요 어 검은콩님이 압도적으로 이긴다 좋아요 이래야 역배가 되지 이래야 그쵸 10포인트 건 사람 600포인트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진짜 편한 아 진짜요? 자 제가 진지하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릴텐데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안타깝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면 신경쓰다가 다른걸 못했네 봤죠? 네 이겁니다 이거에요 10포인트 거신분 600포인트 내셨습니다 636포인트 축하축하 골스나리가 예전에 그 골스나리가 아니라니까 와 진짜 편안하다 진짜요 왜 다들 안들어오시는거지 강제초대 한번 해야겠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 커리 웰컴 납치 납치라뇨 초대 초대한거에요 고슈 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 I want I want a 민슈 코리 코리 땡스 포 커밍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많이 오시겠지 채우 형님이 그 사람이 잡혔다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초대할 수 있습니다 아 이미 나가리잖아 나가리면은 어쩔 수 없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만들기 만들기 있게 됐다 드디어 나도 만들 수 있다고 퀴즈핀을 하지만 만들 수는 있지만 아직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실전 활용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지 아직까지는 아 아 잠깐만 잠깐만 나 뭐하는거야 나 뭐하는거야 나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정신 차려 이 고시나리야 지금 본명 나올 뻔했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하하 따따따따따 따따따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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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렵다 와 진짜 어렵다 진짜게 어려워요 어떻게 살려줘요 고시나리 살려주면 안될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고시나리 이 다 죽어가는 고시나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아주 착한 테트리어 테트리어 안계십니까 와 그래도 어떻게든 어떻게든 연명은 하고 있습니다 커리 커리 싸우리 싸리 커리 골스루 한찌... 아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검은콩니 너무 자주 쓰시는거 아니에요? 두판 이미 내가 다 이겨버렸는데 더 안될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판 더 하고 나서 검은콩니만 굴대의 매차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컨디션 되게 안좋아요. 진짜 아니 잠깐만 어 안되네? 이거 안된다. 아 괜히 아 젠장! 잠깐 뭐한거야? 골스야 안된다 안된다 골스야 정신차려 너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돼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른다고 정신차려 정신차리라고 정신차려 정신차리라고 정신차려 정신차려 이 친구야 정신차려 정신을 차리라고 아니 원재님 저한테 돌아가셨잖아 너만 시원시원하게 지금 들어갔죠 지금 아 왜 바꿧지? 바꾸면 안되는데 아아 빌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어 빌드 들어야지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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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고요 죽겠다고요 죽기지 마요 죽이지 말라고요 죽이지 말아요 아직 고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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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보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 이런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아아 바이오크님 제가 공격 제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공격 들어왔어요 이건 노린거에요 노린거에요 자 검은콩님하고 저하고 1대1 리매치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가 이길까요 후스윈 후 후스윈 자 검은콩님이 이길거 같으면 1번을 고스나리가 이길거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커리 if you if you if you win are in scorsionary a choice number two or choice number one 역시 골씨지 방금 전에 그 보여줬던 실력 어디 안갑니다 오 1포로 20포를 먹겠다 지금 누구누군가요 브랫빈 와우 무광고스윈과 안녕하세요 고스윈 아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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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된다 아이노 얼른 자 빌드 포기 오호오네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uz 마이스크라의 시도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고튼나인란 점 궁금하지 않기려를 바라며 자 이제 좀 진심모드 가볼까 아 잠깐 뭐하는거지 나나나나나나나 나에게 티스피를 달라 티스피를 달라 Give me 티스피! Give me 티스피! I don't know 티스피, 티스피, beard 오 이번에는 좀 잘하시는데? 잠깐만 이거 이대로 진다고? 잠깐만 뭔가 좀 불안한데? 오 진다고? 진다고? 잠깐만x3 어 너무 방심시겠는데? 아 안가져 와 저쇼! 야! 쏘리 커리! I am loser! 아! 너무 방심했어 아! 방심이 아니고 그냥 블랙빛님이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잘하신거에요 잘하셨어! 왜 심장이 아프죠? 그게 하트 브레이크라는 것입니다 하트, 하트 브레이크 아! 아! 진작! 끝! 뭐 sido escuchита! 진짜 기다! 티스피! 여기서 샅가인! 보기 yok걸라! 자신갈내받음! 자신갈내받음. 그니까.. 봐봐요 벌써 죽을려고 하자라요! 설마 이 상태로 죽이겠어? 죽였구만! 잘가요! 아우! 진짜! 선풍기좀 가져올게요 와 덥네요 비가 시원하게 오면은.. Angels 죄송합니다 왜? 채용님 안들어오세요 채용님 안들어오세요 와 공격이 바로 들어오는거잖아 와 이거 죽었다 야 이거 뭐야 뭐야 공격 저거 뭐야 202180님 코아 안녕하세요 와 그냥 뭐 하려다가 바로 죽었는데 여파 몇개 못놓고 하필 이때 202180님이 등장하신거는 우연인가 아니면 와 비 엄청온다지 밖에 밖에 비 엄청와요 소년단 그것이 장마 안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장마 싫어어 장마가 너무싫어어 장마가 너무싫어어 아니 뭔가 좀 시원하게 비가 내리면 시원하기라도 하던가 이건 뭐 시원하지도 않고 시청한 사람들이 시청하신 분들이 강화에 빠졌네요 아 근데 너무 덥다 아 진짜요? 아 진짜 너무 덥다 어 선생님 고수 선생님 네 선생님 아 알겠습니다 고수 선생님이 당연히 초대해줘야죠 당연히 선생님이 초대해줘야죠 이건 선생님이 초대해줘야죠 고수 선생님이 초대해드렸습니다 예 아임 티처 아임 티처 태트리오 태트리오 아임 티처 인도 아임 티처 아임 티처 이 딱 탱 아임 티처 아임 티처 냐 아임 티처 아임 티처 냐 말 제 약속 드린게 있는데 에헤이 이거 완전 그거였는데 어머어머어머 이렇게 공격하시면은 고치나리 어떻게 살아나옵니까 살려주시와요 고치나리 코와이요 고치나리 무섭사와요 살려주시면 안되겠사옵니까 소녀 소녀 살려주십사와요 살려주시면 안되겠사옵니까 살려주시면 안되겠사옵니까 살려주시와요 살려주시와요 살려달라고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안살려주는거야 도대체 한번은 이기고 싶다고 한번은 이기고 싶다고 한번은 이기고 싶다고 또 한번도 한번도 못 이겨봤어 한번만 이겨주게 도와주면 다시는 방심 따윈 안하겠습니다 하긴 방심할 실력이 아닌데 방심을 하긴 하지 내가 엄름도 못 이겨주세요 롤롤롤롤롤 더 와 돌bec 2 ㅆ 와 죽었다 난 끝나 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남자입니다 상남자예요 제가 언젠가 얼공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 그거 시나리에 상남자네 할 날이 올 겁니다 오지 않았어요 잘가요 20289님 이런 신고식을 제대로 당하셨구만 아 그 진짜요? 킷10 오지네요 아 킷10 킷10 저도 짜증나죠 킷10은 그냥 이미 게임은 저 절장으로 날라갔구만 아 잠깐 이거 맞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차례대로 풀고요 풀고요 잠깐만 잠깐 워워워 다들 진정하세요 진정해 다들 진정하시라구요 고수나리를 못죽여서 안달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다들 워워워워워워 교수님 계신다 난 선생님인데 저기 선생님 초대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난 선생님 됐는데 저긴 교수가 되셨네 진짜 진교수에요? 어느 학교 교수에요? 어느 학교 교수에요? 어느 학교 교수에요? 어느 학교 교수에요? 봐봐 이제 교수님까지 오는 방송 고수나리 방송 남녀노소 불구하고 교수님까지 오는 방송 고바스보라냐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저는 고바스보가 아니에요 이게 이 바보가 이 바보인게 연기라고 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네 이 바보짓하는게 연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네 이게 연기다 아 그러면 엄청난 천재죠 진짜 이 바보 바보 연기 아무나 할 수 있는거 아닙니다 그래서 못하니까 못하는거랑 바보인거랑은 다른거에요 못하면 왜 바보입니까 못할 수도 있지 사람이 못하는건 바보가 아니에요 컴퓨터가 너무 느려요 저기 진공감좀 바꾸고 가요 진공감 업체에 소개좀 해드릴까요? 제가 뭔소리에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이 모든게 다 연기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네 네 이 모든게 연기라고 한다면 연기일 수 있잖아요 아니 고시나리 이렇게 연기를 잘한단 말이야? 나중에 내가 고시나리를 티비에서 볼 수 있겠구만 티비에서 본다는게 아홉시 뉴스 이런데서 보는게 아니고 드라마에서 본다는 얘기죠 네 뭔소리에요 뒷광고라니요 나 뒷광고 한적 없어 아니어도 그렇게 만들거에요 뭔소리 하시는겁니까 언제니 렉걸려서 나갔다 온대요 좀만 기다렸다 하죠 esses lib 달인님 그러면 네네네 굿 오오 아임 필 쇼 그레이트 아 20180님 모르시는구나 저거 다 약자에요 안돼 U도 그냥 U로 쓰고 막 그래요 요게 들어왔어요 시작합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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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프로라고 있죠 맞아요 진작한 빌드 끝 헛허 헛허 홍홍홍홍 홍홍홍홍팀 헹헹헹헹헹헹 어!어!잣깐잣깐 yanlış 이거 공격뭐야 공격뭡입니까 이거…갑자기 갑자기 공격뭐야 와 깜짝이야 WOA 와 rec amd 공격놀랬다 깜맘 pled잖아요 공격 겜짝 놀랬잖아요 와 죽는줄 알았네 진짜 뭐해요 갑자기 공격 공격이 내가 막을만큼 막았는데 계속 들어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건지? 내 착각인가? 헝헝헝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뱅뱅뱅 뱅뱅뱅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뱅뱅종! 아 Mister BANGEN 바로 죽었죠 나도 한판은 이기고 싶다 한 판은 이기고 싶구만 잠깐만 아니 이렇게 공격을 막 하는게 어디있습니까 공격을 막 하는게 어딨냐구요 공격 막 하지말라구요 공격 막 하지마 죽는다고 죽는다고요 난 죽기 싫어 나는 오랫동안 하고싶은데 이거 죽었죠 아 저기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시간 설정중이에요 시간 아니 애니악에도 시간 설정하는 기능이 있었단 말이야 요즘 애니악은 대단한데 고시나락 뭐 고시나락에 오시자마자 고하 고하부터 하시는거에요 여러분 교육이 안됐구만 이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의 버릇을 고쳐주겠습니다 일단 고시나락 방송에 오시면 고하 먼저 인사하시고 고시나님 오늘도 여전히 잘생기셨네요 라고 인사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축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독인있으면 구독 한번 농담이구요 아무튼 어쨌든 네 GM 첫사람 첫사람이 뭐예요? 첫사람이 뭐예요? 친구가 없는데? 첫사랑? 첫사랑? 첫사랑 있긴 있지만 짝사랑이여가지고 짝사랑은 아니고 짝사랑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길어요. 예 말하자면 깁니다. 네 짝사랑이었습니다. 원래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골신혈이랑 같은 향기가 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짝사랑 해본적 없으십니까? 짝사랑이 있죠. 마음 아픈건 아니고 아 젠장 오랜만에 그런 얘기하니까 되게 아 되게 좀 좋다. 뭔가 신선한데? 짝사랑이라 갑자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지? 근데? 짝사랑 얘기가 왜 갑자기 나왔지? 그 학생때는 진짜 짝사랑 얘기 많이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학생때로 돌아가고 싶긴 하다. 재밌었지 그때가? 아 젠장! 잊혀진 차원의 절대자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시나리! 고시나리 저격하러 오신거죠 지금? 예 잊혀진 차원의 절대자님 고시나리 방송이라는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권력자예요. 네 제가 권력자예요. 네 아무것도 못하는 팩트라뇨 아니 그 영어로 팩트라고 적어놓으셔야겠어요 지금? 뭔소리예요? 이래봬도 A입니다. A플러스 근접해있어요. 이래봬도 A라고요. 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예요. 팔로우와 성형 고시나리의 크림이랍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세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죽었다! 흑텔님 고아 안녕하세요. 갓 갓방송 고시나리 방송이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채팅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갓 갓향기가 엄청나게 느껴지는 방송입니다. 네 갓향기 뉴비란 뜻이죠. 우리 흑텔님 구독하시... 아 구독이래요. 팔로우하시 흑텔님은 저기 실력이 어느정도 되십니까? 여쭤봐도 되겠는지요. X 뿌우우 잘하시네요. 오늘은 많이 안오셨지만 많이오시는분들중에 진짜 잘하시는분들 많이있어요. 뉴도 계시고 장난이 아닙니다. 해외... 국내에 가릴것없이 다들 잘합니다. 그중에 고시나리가 제일 못하긴 하는데 근데 네 일단은 들어오실것 같으니까 남겨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요. 일단 업체에 하나분의 한국인 사람만 데려와도 뭔소리에요? 아 진짜요? 근데 나 궁금한거 있죠 지금 페트리오 디코가 지금 저한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 송출을 이거랑 저기 그 뭐냐 뭐 저기 된다고? 저기 그 뭐냐 디코 방송 송출이랑 같이 하면은 그것도 안되나? 그래서 고스나리의 방송을 전세계에 알리는거지 네 그니까 테트리오 공식 저기 디코에다도 방송 키우면서 재방송도 여기서 키우는거죠 될라나? 그거 안되지 않나? 엑시드레 오케이 컴온! 컴온! 자 이렇게 보여도 고스나리 니읍입니다 니읍 아 짝대기가 안나옵니다 짝대기가 안나옵니다 이것도 풀커너 쳤어요 안돼 안돼 나 죽지마 아 왜 나 죽고 죽이는거야 아 진짜요? 뭔소리에요 골스가 못하는거 인정하잖아요 하지만 절대자님 그러시면 아닌데요 골스가 못하는거는 팩트지만 그렇다고 골스나리를 그렇게 까는거 절대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디코에 누가 계신건 아니겠지?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 봐야겠죠 아니 이새람들이 이새람들이 지금 디코에서 지금 강화하고 앉아있어 고박수보를 지금 네 출격해볼게요 오케이 들어오세요 스켈림 그리고 기다리신 겸 해서 곧자리 유튜브도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새람들이 고박수보만 엄청나게 지금 하고있어 그리고 혼자서 게임하기 심심하시다 디코 단톡 다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이상 진행하는 토플리오 방송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신다 들어오신다 좀만 기다리겠습니다 들어오셨나요? 아직 안들어오신거 같은데 출격! 토플리오 방송 토스튜리오이니 초대 해 드려야지 초대해 드리는게 인지 산정이지 인파이트 설마 컴퓨터가 애니악이라서 초대도 안 받 못 받는거 아니지? 오케이 좋아 그 정도 애니악은 아니군 토스튜리오이 봤죠? 토스튜리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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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도 인정입니다 뭔 소리 하시는거요 토스튜리오이 thirst hate ghost no way no way every one is love love ghost story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you wann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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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you ghost no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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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했을 까요 안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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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 코스나리의 개인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 코스나리의 개인적인 이야기 듣기 싫으시면은 안돼 다 들어와대 강제야 강제야 강제로 들어와대 앗 안돼 아 뭐야 어 아이스크림 한개 빠졌네요 뭔소리에요 아이 어 테트리온님 오랜만에 오신다 근데 잘 지내셨어요 츄츄 자 6월달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오오 아아아 시신지 왔다면 시신게 아니구나 네 아직 두개 남았어요 이제 곧 6월달 끝나가요 6월달 끝나면 이 이벤트 사라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포인트 시신분들 아직 안시신분들 얼른 시세요 그래야 드리지 왜 존벌해요 이보다 더 좋은 존벌 예 더 많은걸 원하는 듯 더 많은걸 주셔야 돼요 네 더 많은걸 주 고슈나리한테 더 많은걸 주셔야지 더 많은걸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야 무섭다 무섭다 끝났네 포인트 장사일 듯 시시 트러스트 유코리 오우 준비 안됐어요 오 노우 아임 아임 진 맞나? 지니어스 지니어스 맞나? 지니가 지니 지니어스 이거였나? 이건가? 몰라 스펠링 헷갈려 영웅 뭐야겠어 아임 고인 투 다이 노노노 영신 이스 마이 프렌드 에브리언 마이 프렌드 아 뭐야 아니 이게 안들어갔다고? 여러분들의 멘탈을 부셔주기에 고시나리가 출격했도다 출격했어요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산에서 들에서 때리고 뒹굴고 사막에서 정글에서 울다가 오다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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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이요 아 조아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니 하필 왜 이럴 때 오시다니 고시나리가 처맞을 때 오시다니 오신김에 출석 출석체크 한번 해주시구요 고시나리 포인트에는 그래도 의미가 있죠 네 끝났네 블랙빈이 끝났네 어 오디나인이 모셨다 어서오세요 고시나리 방송에 우리는 모두 친구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산에서 들에서 때리고 튕구고 사막에서 정글에서 울다가 오 맞나 이거 가샤가? 뭔가 왜 이렇게 잔인해졌지? 네 우리는 모두 친구 죄송 헐 친구 친구 도라에몽 그 친구 말고 앗 더러워 흐흐흐흐흐흐 유명한 말 있잖아 뭐 간첩이에요? 뭔 소리예요? 저는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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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명 생 생 생 생 생 는 고시나리 잘 생 기 네 아니에요 네 뭐야 고시나리인데 왜 도시나리으로 되지? 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예요? 도지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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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안됐다 아 아 아깝다 아깝다 아깝네요 주작나리요 멍 어?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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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잠깐만 나 지금 채팅창 보느냐고 저기 근데 너무 험한 반언이기 때문에 그 메세지네 끝나고 나서 삭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험한 반언은 아닌데 뭔가 좀 기분이 안좋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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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지금 그 얘기 듣고 되게 좀 그러네 네 흠 흠 흠 흠 흠 흠 자 보통 이렇게 해주면은 한번씩 져 주는데 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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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아 와 흠 흠 흠 자아 자 자 발원 발원에 주의해주세요 2002 차원엔 절대자님 경고입니다 그렇지! 양왕 아니에요 아 컴퓨터 때리고싶다 왜요? 컴퓨터 때리면 안돼요 차라리 절 때리세요 예 애니악은 엄청난 귀한 컴퓨터라고 와 한방에 한방에 가시네 하지만 이거 금방 가요 금방 금방 깨져요 이거 이분 금방 곱고해요 이거 야아 아니네 아니 고시나리 상대로 그렇게 하라고 etz 정의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한분 나가셨는데? 렐레리 튕겼다 안 되네 으으으으으!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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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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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대충해야지. 이러면은 내가 그걸 할게 아 잠깐 두는 의미가 없잖아 에이 아직도 렉 안풀렸어요 풀고 올게요 렉을 어떻게 푸는거야 도대체 와 한번에 올라가갔다 아아 야 다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것만 깎이면 돼 저것만 깎이면 돼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와 살살하자니까 다들 세게 하셔 그래 나도 저런 티스피를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들 시험공부 안하세요? 지금 잠깐 카톡 카톡 누가 있는지 봤는데 아무도 시험공부를 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맞아요 20180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양악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양악은 오로지 고찌나리한테만 허용되어 있는 마약입니다 어 뭐야 아와 잠깐 저거 O instagram 아 아쉽다 버여도 딱히 뭔소리하시는거에요 지금 혹시 네네네네 링크가 이겁니다 바로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계셨구나 기다리시는 겸 해가지고 고씨나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오시는데요 친구 추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자주 하기 때문에 자 한 분 더 들어오십니다 아 게스트로 게스트는 약간 예민한데 류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씨나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씨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아 유튜브 아이스업나우 오케이 오케이 당연하죠 들어오세요 디스 루잉 루잉크 이스마이 와이티 와이티 시참 가능합니다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구요 часов 그으으으으음 아이돈노우 excited YOU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력을 같이 평가할수 있는 절후의 기회 킵더 워크업 땡큐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한 다음에 이런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고 아 킵한거를 다시 불러오면 안되는데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하면은 절대 안된다는거를 가르쳐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고수나리 자 당하는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하시면 됩니다 당하는거 어렵지 않아요 쉽죠 당하는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당하시면 돼요 이거 고수분들도 못따라해 당하는거는 고수분들도 못따라합니다 뭐 이게 된다구요 자 고수분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당하는 스킬 고수나리한테 고수나리한테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맛깔나게 당할 수 있는지 원하신다면 고수나리 방송으로 그리고 혼자 하셔서 게임하기 심심하시다 디코 있으니까 디코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분들과 이것저것 게임 다치해보시는건 어떻습니까 단톡도 하고 있으니까 단톡 들어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해주시구요 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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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님 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고수나리처럼 당하질 않아요 역시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군요 테트리오의 미래가 밝아요 그렇죠 미래가 밝습니다 미래를 어둡게 하는건 누구냐 바로 고인물 흐흫 캔 유 플레이 워크 위컬 코리 캔 유 플레이 워크 위컬 어 뭐야 아리 제이빈이 나가셨네요 왜 이 갑방송에 아 살살 아아 캔 유 플레이 위컬 살살 해달라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 또 영어 한 영어 단어 하나 외웠네요 영어 문장 하나 외웠습니다 오우 왜요 순간 충격이 뭔 충격 무슨 충격 아 진짜요 왜 죽었어요 이차절님의 월 아이디가 뭐예요 저기 그 캐트리오 아이디가 뭐예요 에 아아 아리 제이비님이 이차, 이차절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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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역시 캐트리오로 식사하시고 사시는 분이니까 역시 실력이 남다르군 아 미시드랍 미시드랍 분노가 느껴지고 있어요 분노가 느껴지고 있어요 암닷 고인물이들 너무 많아 그러면 뉴비대 뉴비대 고인물도 한번 해볼까요 따로따로 나눠볼까요 이제 인원도 좀 됐겠다 다음판은 뉴비대전입니다 뉴비대전 뉴비의 기준이 랭크 어디까지일까요 어디신데요 뉴이님이 뉴이님이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가지고 아직도 안오지 못하겠다 엘스길 엘스길은 뉴비는 아닌데 그렇다고 고인물도 아니고 중간 시작 중간 끝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요 지목 언제 썼어요 지목 누가 썼어요 뉴비 고수 엑스유자반 그러니까 뉴비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은 자기가 뉴비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그럼요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제가 인정하죠 근데 우리 차절님의 말에 가시가 자꾸 도다나 있는데 욕 자꾸만 조금만 저기 가시 좀 빼주시면 안될까요 네 자 이 정도인가요 용신님을 솔직히 내려오시죠 네 자기가 뉴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뉴비 아니잖아요 네 자 어 뉴비님 안들어오셨나요 재밌겠다 이제 뉴비되자 공개 아이디 뭐예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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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랄 Св ness ét字幕 어어어어 좋아좋아좋아 그래도 살살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제일 잘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맞다 이건 지금 뉴비 대전이지 참 어.. 어쩐지 공격이 많이 안오더라 뭐 1대1이 형황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곱씨네리가 윈하겠구만 드디어 철숭을 따는 것인가 드디어 철숭을 김치꽃부터 마치지 마시고 자 집중해 곱씨야 넌 집중해야돼 너는 방심하면 안돼 어째에 방심할 실력도 아니잖아 그렇다는거는 넌 방심하면 안되고 제대로 해야된다는 얘기야 와.. 뭐 왜 바꿨지? 와.. 어렵다.. 와우.. 지겠는데 와 안돼 나도 이기고 싶었어 나도 이기고 싶었는데 나도 이기고 싶었는데 뉴비 맞음? 아닌거 같은데요 자 이번엔 고수분들끼리 자 뉴비분들을 잠깐 구경한번 해주시고 고수분들끼리 친실력 한번 고수분들끼리 붙어보는걸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고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라오세요 예 올라갈까요 지몽은 어디로 가고 아 갈거에요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고수들 사이에 고수 껴는건 어떻습니까 고수들 사이에 고수는 어떻습니까 If you If you think You are pro Please play Please turn to play 망할 역사 망할 역사 이런 Kore is I think You are Pro 어 너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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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Not Pro 자 시작을 하도록 하시 준석님 고아고아고 안녕하세요 아 이런 PPT 자 이번엔 진심모드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 뭐가 궁금하십니까 이게 교육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가주구 코리 화이팅 아 리얼리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이 무슨 뜻이었지 이게 그 뜻이 있었는데 At the same time이 PPT를 보여주는게 있어 아 그래요 그거보고 필기하도록 아아 그랬는데 만료기간 되죠? 어 어떻게 해보는? 그럼 어떻게 해 다른 친구분들한테 받을 순 없구? 지금등간에 3연습만하면 여섯개중 아아 여섯개중도 있는데 이런 할 수 있을 유인님 고스나리를 아셨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개에게 아 진짜요? 받는데도 하루종일 걸리겠다 내일 시험인데 어 어 맞다 맞다 이분 이분 고스나리랑 친구였지 참 잠깐 아유 아 지목하 아 지목 이제 이거 끝나고 지목할 거예요 기목할 건데 망했죠 아 이런 금관상처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나쁜 소식을 전해주시다니 왜 물음표예요 그나저나 우리 원리님 건강 그래도 좋아졌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음 만족해 진짜 우리는 모두 친구 천국에 산에서 들에서 때리고 뒹굴고 사막에서 천국에 천국에서 천국에서 정글에서 울다가 웃다가 웃다가 안 그래도 몇 대 맞았어요 네 몰라요 제가 다 그냥 대충 지은 거예요 가사 켜 만나가지고 와우 천국 관련 꿈꾸셨나요 아니요 골스나니는 이번 생에 천국 가긴 글렀어요 지옥 갑니다 저는 자 이번에는 1대1 매치 스페셜 매치 디스 매치 스페셜 매치 원온원 매치 후스윈 블랙빈 버스 화요이 떨스요이 맞죠 맞죠 떨스요이님하고 블랙빈님 맞죠 후스윈 유캔 유캔 포트 디스 매치 레츠 갸 자 요이님하고 블랙빈님 제외하고는 제가 스펙테이터를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둘 다 지금 막상막하기 때문에 레츠 위인 후스윈 아 원제님 원제님 아니야 이번에는 1대1 매치 1대1 매치 후스윈 유캔 포트 디스 매치 지목당하고 싶다 그러니까 가시를 펴면 지목당할 수 있습니다 가시를 빼면 말에 가시만 빼줘요 아까 전엔 가시가 너무 도다있었어 적당한거는 고스나이도 그냥 넘어가는데 가시가 있는거는 저도 못 넘어갑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인간입니다 기분이 나쁜건 나쁜거에요 네 네 야 블랙빛님이 그렇고 야 이거 매치 몰라요 오케이 좋아요 예측 끝났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과연 어느 분이겠지 후스윈 렛츠고 디스 매치 유캔 시 디스 매치 디스 매치 뭐지 역사가 영어로 뭐지 히스토리 어 올 히스토리 나는 아직 그 단어를 잘 모르겠어 공부는 하고 있는데 어 코리님하고 테트리온님 오케이 어 만든다 코리님하고 코리님하고 코리 유 원오넘 매치 어 블랙빛님 잘못만들어가지고 화요이님 이겼다 화요이님 위 부 역배 성공 아마 저거 빌드 만들려다가 다 망했던 것 같애 자 일단 다같이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지목 가겠습니다 다같이 하시고 제가 포인트 날렸는데요 아 진짜요 다 들어오세요 한판 다같이 하고 그 다음에 스페셜 매치 가겠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시는게 하아 하아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테트리온 방송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화이팅 이번주만 끝나면 다음주부터는 그 즐거운 방학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자 더위때문에 방학은 무슨 방학은 오오 진짜요? 8월 17일은 아니겠죠? 네 제가 읽었던게 8월 17일이 아니기를 나아아 너누누누나 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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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이라 지루하지만 편안히 잘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고스나리 방송도 오셔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방상처님이 무슨 방송으로 유입되셨지? 끝나고 나서 고스나리가 방송으로 저기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오! 워즈니고! 안녕하세요 술책하는 샌씨 잊지 마시고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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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와우우 오오디나잇님 오디나잇님 이쁜 말 이쁜 말 이쁜 말 이쁜 말 화가 나시는건 인정하지만 이쁜 말 원잇님 감사합니다 아 아오앞아 진짜요?! 이 노래 제목이 뭐지 노래를 탈정하시고 그러니까 이 노래 제목이 뭔지 모르겠죠 란 아암 너란 시내 나라라라 나라라라는 나라라람로 나라wdiny 아, 이런! 용신님 실수하셨어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QWR님 매일 방송에 오시는데 어제도 오셨죠? 예 그 매일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출첵하시는 분이 QWR님 누구보다 빠르게 어떨 때는 고스나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고스나이 보다 더 빨리 와계신 분들 어, 빨리 와계세요. 네 깜짝 놀래요, 걱정하다가 네 고스나리 보다 빨리 고스나리가 방송을 키기 전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네, 이분은 그니까요 고스나리 방송은 시리즈인데 이분은 벌써 LTE, LTE, LTE 시리즈 고스나리 방송은 시리즈 아, 저원제님 수고하셨어요 This match is special match Who's win? 어, 용신 VS 커리 Who's win? You can vote this match 자 코리님하고 용신님 제외하고는 다 구경이로 해주시고요 스펙테이터 스펙테이터로 해주시고요 자, Who's, Who's win? You can vote this match 코리 VS 용신 아무도 투표가 안 돼 투표를 하란 말이에요 tot E-A-C E-A-C You're, You Special Match is ... You're You Special Match is ... 내가 뭐하려고 하는거지? 뭐만 하려고 하는거지? 용신님이 1100포인트 여기서 코리가 코리님이 1포인트 걸면은 1포인트로 2300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찬스가 생깁니다 1포인트만 걸어도 2370 야 이거는 뭐 비율이 엄청나죠 네 야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야 이거 야 99대 용신님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지만 이거는 투표의 결과일 뿐 네 저기 짭이 있어 누가 짭인데요 디아오 짭 어딨어요 나 그리 어 그리 아니겠지 아 그렇겠죠 오케이 렛츠 고 디스 매치 렛츠 고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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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인지 징인지는 I'm trust you, trust you! You win, you win! 어어~! 미스 드롭! 야... 뭐지? 실력이 이 순간에도 계속 늘은 것 같은데? 댕! 웃기네 댕! 웃기네! 이쁜 말 고운 말! 이쁜 말 고운 말! 야 누가 이길까요? 최게임에 지죠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하 저렇게 오케이 끝났죠 끝났죠 끝났죠! 과연 옆배가 성공할 것인가? 옆배가 성공할 것인가? 옆배가 성공할 것인가? 아하 야 아까워요 한번만 공격 들어갔으면 옆배가 성공할 수 있었는데 야 이거 이렇게 당하나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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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용신님! 옆배 당할뻔했어 야아 정배 성공 야 위험했습니다 야아 자 다 들어오시죠 다같이 하시죠 대첨포 갈뻔했네 흐흐흐흐흐흐흐 그 유우 앵큐 나우 그 코드가 이겁니다 들어와요 원니님 원니님이랑 오랜만에 테트리오 하시는..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어떻게 이따가 끝나기 전에 이거 노래 맞추는거 맞춤 말게 해줘요 이건데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어 어 킹도토리님 오셨다 그렇다면은 바로 초대해주는게 인지상정이죠 킹도토리님 오셨으면은 바로 초대부터 먼저 해줘야지 예의지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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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지 킹도토리님 이거 초대해드린건 예의죠 하이 도토리 살살합시다 뉴비도 있으니까 살살합시다 사람 죽어요 살려주세요 야 이거는 뭐 야 이거 야 이거 없었으면은 그냥 죽을뻔있다 아니 아니 잠깐만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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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이란 말을 모릅니까 네 살살이란 단어를 몰라요 네 살살 저기 그 저기 후라이드 흰살 뭐 양념 그런거 아니에요 살살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말씀하시는건가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원본파일은 제가 만들수 있어요 만들수는 있어 원본파일을 만들수는 있어 아 말고 원본파일이 아니고 울트라스포 히어로스 카모킹 아아 아아 고맙습니다 키타블리아님 아아 고맙습니다 키타블리아님 그거는 시그니 원본은 아니지만 어쨌든 녹화본 녹음본으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어 금방 만들지 금방 만들지 한 5분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예 제대로 한번 해보죠 우리는 자 이번에 봐주지 말고 해볼게요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 때 와 이 사람 뭐야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분 그 사람 같은데 예 그 그냥 그분인데 지금 저한테 개인 메시지로 지금 저렇게 온가 보니까 이거 그때 그 느낌 나는데 어 룬애님 어서오세요 이분 차단 갑니다 아 네 알겠어요 아 코리 아 아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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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얼 포 유 와 1 1님이 왜 1등하셨어 응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방금 응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응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응해라고 하셨나구요 내가 뭐하려고 했지 아 맞아 잠깐만 수신 테스트용 오케 잠깐 기다려봐요 메세지를 어떻게 확인하지? 검게스한 유모 계신다 친구 프로필 아 그래요? 아니 어디서 확인하지? 아 여깄다 여깄다 이거 불안하니까 이렇게 해놓는게 좋겠어 알겠습니다 류인님 오신김에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주 눌러오세요 고스날이 방송 재밌게 방송할 수 있는 고스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또 방식이 만나도록 하죠 바로 시작합니다 흠 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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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매치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이 매치 아주 숨죽이면서 볼 수 밖에 없어요 자요 좋아요 올클리어로 올클리어로 마무리 지었어요 올클리어로 마무리 지었어요 야 공격이 안와요 올클리어로 모든게 끝났어요 올클리어로 모든 공격을 막아냈어요 야 역시 고스날이 점점 실력이 느는게 느껴지는 고스날이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점점 실력이 늘어가고 있어요 잠깐만 점점 실력이 줄어가고 있어요 실력이 줄어가고 있어요 안돼요 이대로 죽으면 안돼요 고스날이 아직 살 수 있어요 아직 살 수 있어요 아직 살 수 있어요 아직 살 수 있어요 아직 살 수 있다고요 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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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다 일단 죽이시고 시작하시네 아 맞다 누군데 누가 누구랑 일대일입니까 저요? 왜 하유님은 이제 제가 이긴다니까 미리 또 준비해야겠구만 자 어느 분이 계실지 풀풀 01233님 어서오시고요 자 누구시죠 근데 처음 처음 뵙는거 같은데 실력은 잘하십니다 실력은 잘하십니다 실력은 잘하십니다 실력은 잘하십니다 야 근데 하필이면은 그 스냅을 통해 고인물분들과 붙는거 붙어가지고 야 미클럽 미클럽 하지만 이거 금방 뚫을게 있겠죠 자 어느 분이 계실지 아직 궁금해지겠습니다 음 랜드마크 사타가 사망 이런 꽃시나리랑 갈군 이제 물음표가 나오고 첫 나오겠죠 이제 여러분의 미래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읽었습니다 내가 플레이하는 것도 아닌데 왜이렇게 침막힘을 좀 보고있냐 내가 플레이하는 것도 아닌데 왜이렇게 침막힘을 좀 보고있냐 살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런 디스매치 이씨 스페셜 매치 하요이 버스 덜스요이 버스 고스나리 후스윈 유캔 포트 디스매치 누가 이길까요 어디나 있는지 나가셨다 나이스라뇨 자 고스나리 버스 덜스요이 후스윈 유캔 포트 디스매치 커리 타이언트 스펙테이터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덜스요이님이 이기신다 자 좋아요 15 17 대 83% 좋습니다 뭐야 나 뭐한거야 아 오케이 누가 이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게임 시작하도록 할게요 , 오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잃지 않도록 열심히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포인트는 소중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망했다 이게 아닌데 라나나나나나 랄나나나나나나 아직 끝난거 아냐 방심하지마 고끼야 아직 끝난거 아냐 방심하지마 방심하다가 죽은게 한두번이 아니었지 방심하지마 절대 방심하면 안돼 보내버려 보내버려 편하는 길로 보내버려 보내버려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칭찬받으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자 가시는게 편안하게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다같이 들어오시죠 다같이 게임하죠 인원이 많이 많이 나가셨기 때문에 이제 뉴비하고 고인물분들 나누는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커리 유캔플레이 아 왜 다들 나가셨지 근데? 아 그래요? 길드 쓰면은 공격에 몰린대요 아 아 안된다 이거 아 이거 안된다 아 아 젠장 티피 욕심부리다가 거기로 가겠네 골로 가겠네 아 아 안돼 안돼 끝났다 아직 안끝났어 굿끼내리 넌 아직 할수있어 할수있다 아쉽지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봐주시는데 안녕히 계세 아오케이 저기 시험콤보 열심히 하세요 일주일동안 시험 보시는게 정말 대단해 스트레스잖아 금요일만 되면은 여러분은 완전히 방생을 하게 되는거기 때문에 곧비나리와 더 함께 많은걸 즐길 수 있습니다 몰컴이나 더 아 그렇죠 그렇죠 괜찮아요 시험콤보 화이팅 원리님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시험콤보 하시지요 네 어쩔수없죠 알아요 네 알지 음 어쩔수없어요 화이팅 시험콤보 화이팅 항례 아직 보신 보내준 씨 Еще 스텔 그쵸 알아요 공부가 어렵다는 거 압니다 특히 천재들의 특성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대표적으로 아이쉬타인이 그랬죠 네 그러니까 점수가 다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점수에 대해서 한번 그냥 부모님께 혼나거나 그런 게 다예요 이제 부모님이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점수는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적이 찾아가지고 거기로 가신다고 하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게 가장 부모님께 대한 효도고 조용히 하세요 저기 그 팩트 오늘은 그 시나리아 팩트가 아니고 왜 저기 시험 보시는 분들에 대한 팩트예요 예? 그렇지만 아니대요 요즘은 점수로 졸업여부 따지는데 아 뭐 그렇긴 하죠 하하하하 너 하이? 제 과거인데요 이런 과거를 공개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고시나의 과거 고시나이는 공부를 잘했지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이래봬도 머리는 잘 돌아갔어요 특히 수확을 잘했죠 그리고 제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지런합니다 계획을 어느정도 세우고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되게 부지런합니다 문제는 단점 그만큼 능률이 잘 오르지를 않아요 그게 단점이긴 해 능률이 오르진 않아 능률이 올라야지 뭔가 좀 이게 되는데 능률이 안오르는게 단점이에요 너무 아파요 아 많이 아파요 이런 누구에요 누가 공격을 했어요 제가 어 그냥 지켜만 보겠습니다 저도 당한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 누구를 복지해주겠다 뭐 이런 짬밥이 안됩니다 이건 뭐 티스피도 안되고 뭐도 안되네 요오 와 공격 엄청 들어오는데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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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신을 못차리겠는데 아 이런 자 1대1 상황이죠 대분대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좋아요 곧씨나리가 드디어 1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곧씨나리가 1싱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과연 1싱을 곧씨나리는 영광씨로 1싱을 할 수 있을까요 곧씨나리는 영광씨로 1싱을 할 수 있을까요 아 TSP는 나오는 각이 안나오네 자 이기자 이기자 아직 끝난거 아니야 방심하지마 감사합니다 루넨님 대분대로 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곧씨나리가 돈을 많이 벗었다고 하면은 뭐 이런 대분대 하시는 분들한테는 선물을 드리는건데 아쉽게도 선물을 드릴 수 없던게 아쉽네요 왜 이기셨어요 한번은 이기고 싶었어요 곧씨나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우리 저기 루넨님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죽어주고 싶은데 딜이 한줄도 안들어오네 죄송해요 곧씨나리의 어쩔 수 없습니다 TSP도 지금 연습하고 있어가지고 아 이게 아닌데 망했다 에이 끝 끝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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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짝대기가 들어 가야되는데 그치 이런식으로 들어가야지 이런식으로 들어가야지 아 아 젠장 잘못했다 됐어 좋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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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떻게 했지 네 기억 안나지만 어쨌든 잘했습니다 잘했어 아주 칭찬해 아주 칭찬합니다 아주 칭찬합니다 그 TSP는 어떻게 하는거냐 이렇게 만드는건데 아 아 TSP만 너무 고집하다가 진짜 금방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고는데 Dontnj 김대요 자 빨라키 못들으셨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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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1대1 아니죠? 대본, 대본 안 가도 되겠네 잠깐x3 잠깐x3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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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안돼요 누가 팔로우 하셨습니까? 팔로우 하신 분 채팅 한 번 쳐주시구요 아 CAAA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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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진아리에요 테트리오 하시고 싶은 면에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바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만 끝나면 여러분 천국입니다 네 이번주 안에는 다 개방할 때 끝나기 때문에 그것만 노리십시오 그거 내가 멈춰보이는건가 나아 아아 저의 앞길은 지옥입니다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골씨나리를 보세요 언제나 지옥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고 힘을 내시지요 진짜 힘들기네 쉬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들긴 하지만 쉬지 못하는 골씨나리입니다 미시리랍인가요? 야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네 콜리 유 유 캔트 디스 유 캔트 플레이 디스 매치 왜 유 스펙테이터 유네님은 왜 그럴리가 고씨나리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고씨나리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 이거 이게 아니네 아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야 이거야 그치 이거였어 이거였어 만들고 싶었어 디스핀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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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раш이 ibo 추리 키 인 invest 너 아니 이럴수가 아니 왜왜왜왜왜 저한테 돌아가신거에요 저따위한테 왜 저따위한테 돌아가신겁니까? 죄송하잖아요 하필 다른..다른분도 아니고 저한테 아vie 아으 이게 뭔가좀 안되는데요? 이게 아닌데 아 이 TCP는 안한게 아니었던데 어형 왕장장장장장 어이창 망있땅 그거 되게 망했다 아잠까이게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 어 뭐야 돈이 아니게 살았다 돈이 아니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갑자기 혼자 살아남은거 아니죠? 죽었다 테트리스 브레이크 테트리스 브레이크 테트리스 브레이크 20180님 실력을 보여줘요 네 이 정도 실력이다 내가 20180이다 라는걸 보여주세요 발표 과제 아니 잠깐만 기말고사인데 과제가 있어요? 고스님은 왜 이렇게 편안하시죠? 제가 편안하게 많이 죽어서 그래요 아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끝나고 끝난게 아니네? 뭐야 그런게 어디있어 시험 끝나면은 다 끝내줘야지 이건 너무하잖아 야 이거는 시험 끝나고는 솔직히 봐줘야지 이제 아니 이제 시험 끝나고 그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의 찰날에 발표 과제가 있다니 되붙겠는데요 왠지 첫번째일 것 같은 느낌인데 저 얘기를 하셨다는거는 저희가 첫번째에요 같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럴거야 금요일이 끝난다고 끝난게 아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나 응원합니다 포인트 많이 모으셔가지고 이번에 하신분들 다음번에 다른 이벤트 많이 진행할테니까 포인트 많이 모아주세요 네 이번엔 아이스크림 이벤트하는데 6월 6월 개우특인님 고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인거 같지? 얼마 전에도 본거 같기도 한데 네 야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줄리엘 가면 아 줄리엘 경계하는거고 아 그렇구나 그 진로소개면은 확실하잖아 워원 워리닝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지 않나요? 저기 어차피 그림이니까 웹툰이라던가 이런데 나갈거 아닌가 그러면은 오히려 PPT 그 발표가 좀 어려운거지 초기는 괜찮을거 같은데 아 취미? 아 취미가 복귀가 게임이 취미인데 게임을 두렵긴 못해요 네 네 아 진로는 아니고? 네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원하는거를 하고싶으시 하고싶으세요? 아니면은 내가 하고싶은걸 하고싶으세요? 네 그거 하나 여쭤보자 어제 상담을 오늘하네 20180님 야오 그쵸 하고싶은걸 찾는게 학생의 과정입니다 학생 아 20180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저도 풀풀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우리끼리 연습하면 된다 아싸 고인물분들 다 빠져가지고 이제 어떡하나 내가 좋아요 열심히 맞아요 그건 맞아요 나도 일본어 일본어를 할 수 있게된게 제가 일본어를 하고싶다 원래 언어라는게 문화잖아요 어쨌든 문화기 때문에 문화를 알고싶으면은 언어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그러면 문화를 압니다 제가 그래서 일본어 일본 문화를 잘 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면은 일본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는 즐길 수 있을정도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니깐 언어는 문화입니다 언어는 문화 언어는 문화 언어는 문화 천 넘었지 나니 나 잠깐 이거 하고 있는데 천 넘었지 이 정도 공격을 천 넘었지 않았어요 잠깐 한번 살아볼게 공격하지마요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못살겠다 이거는 끝났다 그으으으으으으으 Material 그으으μά 아 죽는줄 알았네 쟤가 살려줘 살려줘 일대일이야 살려줘 살려줘 아아ㅓ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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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ㅓ Amerika 아eno 우와 떨시요이님이 1등 하셨잖아 우리 연습하죠 이때 연습하는거야 우리 빠짱 연습하는거야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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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죄송합니다! 자 가요 빨리! 제가 1등 해버리고 말겠습니다 제가 1등을 해버리고 말거에요 왜냐면은 나는 고치날이니까 나는 고치날이니까 1등 할 수 있어 그래! 내 자신을 믿어 내 자신을 믿어 믿자 내 자신을 믿자 믿자고 믿자 내 자신을 믿자 믿자 내 자신을 믿.. 오케이! 별로 공격 안했는데 끝났네요 이걸로 고치날이가 이제 연싱을 거둘 수 있다는 이걸로 연싱 어 뭐야 룬앤이 나가셨잖아 이제 초보자들끼리 항영이 되겠구만 고수덜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 고치날이 방송을 잘 모르시는가본데 저 욕 되게 많이 먹으렴 욕 진짜 많이 먹으렴 고치날이 방송을 보시면 보이실수록 아시게 될겁니다 아 이 스크림원이 욕을 많이 먹는구만 아 이게 아닌데 아 안되는구나 이거 이렇게는 안되겠지? 흐흐흐흫 아아 잠깐! 아아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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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좀 많이 본거 같지만 난 잘 몰라 이런거 아니 이거 하연님하고 또 일대일이잖아? 이렇게 되면은 안되겠다 봐드릴게 없겠지만 제가 이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겨드린다구요 제가 이겨드릴게요 걱정 말게요 한순간에 끝납니다 한순간에 고치날이를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순간에 끝납니다 고치날이를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빨리 공격 못한 화요님이 지신 겁니다아 화요님 나무신거 맞죠? 응 좋아요 x3 아 반대로 놓았어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노래가 뭔데 왜 이렇게 우중충하냐 지겠는데? 아이고 아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와우! 와우! 우와! 판타스틱! 판타스틱 베이비 아 아 젠장 잘못됐어 아 아 안돼 내 TSP 내 TSP 날라갔어 아 저쪽으로도 있었구나 아 망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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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악! TSP 삭제된 맞아요 뭘 보는거지? 아 아 화유님이 아니셨구나 그러니까요 아 이번엔 대본 있... 아니 화유님이어서 대본대로 가는데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진짜요 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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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저체 타려다가 원신했잖아 어제 저체 타려다가 원신했잖아요 아니요 근데 어제는 원신하게 잘한거 같애 아아 이게 하필 왜 이게 나오냐 아 아깝다 저거 그만 이제 TSP를 점점 만들 수 있게 됐어 좋아 아주 좋았어 TSP를 이제 조금씩 만들 수 있습니다 오 고시나리가 이제 TSP를 자작을 할 수 있다니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티스피는 다음이 없네 젠장 티스피는 다음이 없잖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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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잠깐만 잠깐만 티스피는 한번만 하고 죽을래 자 죽는다는 건 뻥이었고요 이제부터 진짜 제대로 갑니다 제대로 공격만 없으면 제대로 갈 수 있어 좋아 공격만 없으면 공격을 안했는데 죽었어 티스피는 보인다 이제부터 티스피는 보이기 시작했어 티스피는 만드는 게 좋은 구식이 있어요 뭔데요 고스나리를 구독해준다는 사실 감사합니다 어 뭐야 팔로우해줬잖아 팔로워해준다는 사실이구만 KJ카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의 클림드립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같이 하실래요 링크 남겨드릴게요 오 아니 안 그래도 제가 그 원래 그 여름 선물 중에 메시지 선풍기라고 있거든요 그 안 그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선풍기예요 그러니까 키면은 바로 메시지가 나타나는 선풍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려면은 일단은 제가 한번 그걸 받아가지고 메시지를 남긴 다음에 보내야 돼 그니까 내 주소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직 제가 트위치에 대한 완전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트위치 주소로 해가지고 보내는 게 맞긴 한데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했어요 원래는 선풍기를 선불해두고 싶었어요 뿌테유저 어 여기 뿌테유저 두 명이나 더 있는데 어 뿌테1이에요 2에요 이따 끝나고 말씀해주세요 뿌테유저에 있어요 뿌테유저 우리 원니님께서 좋아하신 뿌테유저가 있다니까요 제발 이대로 끝나냐 아 이건 안된다 야 띡핀 잘가 너 너 한번 해보려고 일부러 죽음은 모를 수가 있지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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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잡초처럼 죽질 않아 골피날이 죽지 않아 오 죽었다 아 젠장 둘 다 해요 둘 다 하신다는데요 PC에요 닌텐도에요 저는 닌텐도입니다 잘하진 않지만 테트리스 응애입니다 그러지마요 잘하시는 분이 잘하시는 분이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잘하시는 분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겠다 아 그것도 둘 다 해요 그니까 다 있대요 우리 원니님 좋아 엄청 좋아하시겠다 야 저게 저렇게 되는 거야 전 그냥 못해요 나 골피날이 성공시켜줘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골피날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뿌테 화가 날지 못하겠던데 저도 그래요 제가 뿌테를 잘 아는 이유 중에 하나 아 젠장 잘못돋다 이 정도면 T 스피도 되지 않잖아 오오오오오오 와우와우와우 진정 진정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골수나리니까 그래도 이정도로 했지 진정하세요 골수나리 없애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내버린다고 해서 아 뭐야 죽었네 갔네요 갔어요 그래요 갔어요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갔다고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발 그렇게라도 생각을 해주세요 진짜 후퇴 유저 있다는 말에 달려왔슘 디코에서 혼자서 게임하기 심심하시면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고 유튜브도 한번씩 구독해주시면 고스나리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되니까 구독 꼭 한번씩 해주세요 이렇게 다른거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유튜브 업로드가 좀 늦어질 수 있는데 어차피 플레이 영상은 풀영상으로 다 올라가니까요 많은 사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반까지인데 좀만 더 방송을 하고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저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제 TCP는 결과적으로는 저기 그 깍지를 못하네 TCP는 뭐야 무서워요 연습시켜줘요 왜요 제가 왜 연습상대가 되어만하죠 네 왜요 뿌테 재밌어요 어 그러면 뿌테방송 한번 해볼까요 뿌테방송 한번 해봐요 혹시나에 뿌테방송 한동안 안했었는데 한번 부활해봐 부활해볼까요 뿌테방송 뿌테방송 풀쇠카 풀쇠카는 한동안 안했지 풀쇠카도 구할해야지 이제 내가 마상해가지고 안했었다가 이제 뭐 풀렸으니까 해도 되겠지 뭐 내가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마상해가지고 안했다가 젠장 오오 그쵸 해야죠 해야죠 진짜 갑자기 열 줄이 와요 전 스무즈로 왔어요 저도 그런 때 있었죠 저 노멀로 시작했다가 엑스퍼트 깨는 사람이여가지고 스페셜을 못 깨요 아직 마스터죠 네 나나나나 야민하면 엑스퍼트도 못 깨요 이거 진짜 어려워 근데 신곡중에 미친곡 많던데 이 싸움에서 싸움에서 도망을 치다니요 안돼요 한 세판정도 더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 할건데 세판 더 하세요 네 고스날이랑 같이 마무리 하셔야지 안그래요? 하고 더 하시고 싶은 분은 딛고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다른 분이 또 테트리오 하시거나 이러신 분이 계실테니까 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방과 후 놀이터가 되겠죠 네 고스 방송 후 놀이터 네 방송 후 놀이터가 되겠죠 고스님이랑 1대1하면 제가 져요 제가 져요 어 오 진짜요? 음 그치만 이렇게 하도 하지 않으면 고스날이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걸 자 디스코드 예 디스코드 디스코드 디코 디코 있구요 네 개인 카톡 단톡 다 있습니다 단톡은 개인 카톡으로 고스날이한테 말씀하시면 초대 받을 코트코드 받아서 들어오실 수 있구요 유튜브 유튜브 구독은 꼭 필수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유튜브 구독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쓸 사람이 없어요 이런 친구가 없다는 말에 돌려서 얘기하시는 구메 이런 친구가 없다는 말에 돌려서 얘기하시는 구메 와우와우와우와우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오우 어우 제가 our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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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잖아 아 진짜 제일 먼저 죽다니 여러분의 고티나리가 무슨 게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게임을 하나 고정게임을 찾고 고정게임을 하나 찾고 있긴 한데 뭔가 특별한 고정게임이 있나 안 그래도 추천을 디코로 받긴 받았었는데 제가 문자 달라니까 절대 안되네 끝에 투여 안돼요 메이플이 로그인이 안돼요 로그인이 안돼요 로그인이 안되는데 아이디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자 두판 남았습니다 뭐 다들 나가시잖아 이런 튕기신건가 나가신건지 모르겠구만 두판 남았습니다 나가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넥시니 그래요 넥시니 넥시니 그래요 엄크 오케이 오케이 시험공부 화이팅 저 고스나이는 언제라 여러분들은 응원하고 있습니다 놀림은 받는건 받는거고 이런건 응원해줘야돼 이런건 응원해주는게 맞아 시험 본다는거 자체가 대단한거기 때문에 근데 왜 그 상대가 고스나이니구요 뭐옷 뭐야 아 바꿨는데 어머나 난 열심히 깎아놨는데 다시 열심히 쌓이다니 아 가려워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아니 돼요 아니 돼요 아니 돼요 아니 돼요 아아아아 아잇 아니 왜 돌아가셨지 왜 재초래에 돌아가셨죠 어느 분의 공격을 당하셨길래 재초래에 돌아가신거야 공격이 몇 개나 왔길래 아 가려워 이제 본래 컨디션으로 조금씩 조금씩 돌아오고 회기되고 있는데 와아 공격 봐라 와 곧기나리 끝장내려고 오시는거 봐봐 와 어렵다 끝났다 아 안된다 뿌테버린 뿌테버린 고씨 방쇼에서 뿌테 유저를 만났어요 기쁘시죠 감격스러워요 그쵸 고씨나리한테 감사하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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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감사받아보면 안돼요 아니 왜 선을 내남겨요 안그래도 지금 1600 1600번 이상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받는데 지금 선을 선을 한번도 넘어모정이 없는 스트리머가 이렇게 선을 많이 넘어버리면은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판이에요 다들 마판은 진심모드로 가주시면 됩니다 봐주시는거 없이 진심모드로 가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아니요 공부 스트레스는 저도 받아요 저 자격증 공부하고 있거든 저 방송 끝나고 조금씩 공부해요 안 믿기시겠지만 진짜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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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내가 이걸 할 수 밖에 없잖아 아니 누구에요 누가 자꾸 괴롭히는거야 고씨나리가 혼쭐을 내주지 혼쭐을 혼쭐 나겠는데 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씨나리라고 해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네저라서 죽었어요 이런 끝나고 나서 디코에서 또 다른 노세요 디코 링크 드렸으니까 쭉 가서 가입하시고 모시고 단톡 겐톡 다 재밌습니다 짤죽 하시는 분부터 어 저기 어 가오가이가 올리시는 분부터 해가지고 각자의 게임 취미대로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니까 꼭 들어오시면 손해보실 일 없으십니다 네 유튜브 구독은 필수구요 그리고 고스네 방에서 매일 오시면은 제가 지금 이벤트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오신분은 아마 이벤트 참여는 못하실거고 다음 이벤트 때 참여하실 수 있게 포인트를 많이 모아주시는걸 예 추천드립니다 자 단톡에서 저랑 눌러주세요 내일 시험 내일 시험보시는 분 맞나? 우와 저기 저렇게 된다고? 난 실수하신줄 아는데 실수한게 아니구만 야 멋지다 멋지다 와 와아 저기서 미시드랍 나왔습니다 저기서 미시드랍이 나왔어요 와아 미시드랍만 아니면 되는데 와아 미시드랍이 저기서 나왔어요 야아 자아 어려워요 맞아요 오늘은 너무 어렵네요 뭐야 코리님 오셨잖아 코리이! 디스 이스 레스트 게임 오케이 아 불 나 오케이 마이 브레이크 오버 테트 리스트 타임 오케이 자 저기 한밤만 더 할게요 네 디스 이스 래스트 게임 코리 피컸 소우 마이 블럭캐스트 타임 이즈 오버 오케이 버스타 게임 오케이 땡큐 땡큐 자 시작하겠습니다 빡겜 들어가자 빡겜 빡겜 들어가자 빡겜 들어갑시다 아직도 빡겜 안하신 분이 있어요 빡겜 안하신 분이 있으면 골스나리한테 혼납니다 골스나리한테 혼내요 뭐야 나 분명히 뭐야 올클리어 했는데 올클리어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짜였지 어어 뭐야 아니 너무 하잖아 넘어가 넘어가 하하 부요 어느정도 잘 못해요 그런데 저기 원니님이라고 있거든요 그 분이 좀 잘해요 그래서 원니님 덕분에 Act 시작을 했었다가 하시는 분이 워낙에 없어져가지고 안했다가 아 진짜요? 아 저 게임침처 좀 해줄게요 혹시 일대일 저기 저기 그 격투게임 좋아하십니까? 격투게임 나 킹오브나든가 철권이라든가 이거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철권하시죠? 철권 아직 깔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저는 철권하려면 패드도 사야돼 뭐야 이거 뭐냐 이 뭐냐 이 키보드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 뿌연은 정형밖에 못사요 저도 그래요 와우 유윈 그레이트 와우 전 키보드로 아 진짜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많이 놀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오셨다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 너무 아쉬우다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은 디코 놀러오셔서 다른 분들이랑 같이 노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고마고마시고 하셨어요 포인트 많이 모으셔가지고 다음 이벤트 때는 꼭 받아가시길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 기다려봐요 다시iejς complementary serait 뭐지 좋습니다 이즈이 아쉽다